정부가 지난주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대책 중에는 고생스러운 재난안전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일하면 승진을 더 빨리 쉽게 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근데 특정직인 소방과 경찰 공무원은 대상에서 쏙 빠졌다니 뭡니까요? 윤명구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소방지부장! 에그 소방공무원이 재난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재난공무입니까? 재난안전분야 근속승진 1년 단축방안에도 배제해놓고 무슨 소방관 처우를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여서요. 소방관들이 순직할 때마다 열악한 처우 바꾸겠다 목청을 높이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